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푸짐한 돼지갈비찜을 만들어볼게요 30분정도 핏물을 빼주겠습니다 끓는 물에 물개수잎과 통후추, 생강수를 넣고 핏물 뺀 고기를 튀기듯 데쳐냅니다 크기가 큰 것은 먹기좋게 칼집을 냅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요 간장과 설탕, 미림과 매실액이 비율을 맞추고 마늘과 생강도 넣어줍니다 과일을 갈아 즙을 넣어줘도 좋습니다 양념장과 생강을 넣어줍니다 계란장 2d sedan 소금 사과물과 소금 사과물을 넣어줍니다 그동안 재료 손질을 해봅니다 그동안 재료 손질을 해봅니다 그동안 재료 손질을 해봅니다 그동안 재료 손질을 해봅니다 그동안 삶을 해봅니다 건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 갈비찜에 칼칼함을 더해줄게요 대파도 큼직하게 썰어 준비합니다 쎈 불에서 끓어오르게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40분 끓여줍니다 40분 뒤 다시 뚜껑을 열고 당근과 표고버섯, 양파를 넣어 10분 더 익혀주세요 국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다시 10분만 더 익혀주겠습니다 10분 더 익혀주세요 10분 더 익혀주세요 100분 더 익혀주세요 1분 더 익혀주세요 4분 더 익혀주세요 1분 더 익혀주세요 돼지갈비찜 완성입니다 야들야들한 갈비찜 맛에 반하실거에요 오늘도 무사하셨나요? 맛있게 드세요